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다들이 살고 있는 중국 스촨성 판다의 고장답게 이곳에서는 판다 모양의 의상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판다 모양의 캐릭터 상품들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기념품 가게 앞에 선 제작진 이곳에서도 다양한 판다 모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우리의 판다 피디 그 중 마음에 드는 모자 하나를 머리에 썼습니다 판다들의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이곳 바로 두 장인 판다 길인데요 이곳은 세계 최초의 판다 전문 병원과 실버타운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판다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복 착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제작진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합니다 보호복을 꼼꼼히 챙겨 입은 판다 피디가 이런 거 상하는데요 직접 판다 사육사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랍니다 우리 청소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은 판다 피디 이야 섬유질로 가득합니다 섬유질로 계나무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어떤 냄새가 날까?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요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게 판소를 분야해요 하루에 건강한 애들이 몇 개가 다... 얼마나 싸요? 이것은... 그리고... 흉낙의 체력의 체력의 체력 체력의 체력 그런데... 일반적인 흉낙의 체력은 지금의 체력은 7-8kg 아... 부끄러워 창피해서 못 살겠네 아니... 하고 많은 판다 중에 왜 저를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? 안전자 이거를... 하루에... 일을 본 거라고 합니다 이야... 으아... 왜 이렇게 무거워? 네 우와 으아... 왜 이렇게 무거워? 네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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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한방에... 대나무 쪼개기는 내려칠 때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추는 게 요령이라고 하는데요 단 한 번에 성공한 판다 피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와... 소질이 대단한데요? 포쇄 이후에 포쇄 이후에 포쇄 이후에 포쇄 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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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껍게 속이 차있는 대나무가 식감이 부드러워 판다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쪼갠 대나무를 들고 직접 판다우리로 향해가는 판다 피디 일 좀 제대로 하는가 싶더니 난청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판다가 먹고 난 대나무 껍질입니다 안에 것만 빼먹고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판다는 대나무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그 속만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라먹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렇게 비서 요걸 요걸 먹는 거 요걸 요걸 이번에는 대나무를 먹어보는 판다 피디 과연 대나무는 무슨 맛일까요? 이쑤시개를 씹는 듯한 느낌? 이거 왜 먹었지? 피디 피디양반 당신이 대나무 맛을 알어? 푸바오 푸바오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나는 판다입니다 가 책으로 출판됩니다 시간을 건너 바라본 어린 엄마 아빠 나는 판다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환희와 위엔신의 희귀 영상과 그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책으로 선보입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